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탐구 선택하셨어요? 어떤 과목할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캐스트를 준비하면 제목을 하나씩 정해오거든요. 이번에 그 제목 뭐다? 번개탄이 아닌 수치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택 가이드를 하는데 무슨 제목을 붙여오고 어, 그냥 동아시아사 해! 세계사 해!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제목까지 붙여왔어요. 왜 그랬을까? 뒤에 가서 나옵니다. 저기 뒤에 가서 굳이 제목으로 번개탄과 숲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그때 가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왜 웃냐고요? 여기 있는 사진과 저를 비교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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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더 깜짝 놀랄만한 사진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저를 처음 보셨을 수도 있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제가 저예요. 이게 얼굴이 갖다 댈 수는 없지만 어?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통합사회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원에 오기 전에는요. 한 7년 정도를 일성 고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교사로서 재직했습니다. 제가 교사를 그냥 하진 않았어요. 혹시 여기 보면은 메가스터디 캐스트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 만우절 특집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니 제가 제 입으로 보라 보기 좀 민망하긴 한데 만우절 특집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메가패스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메가캐스트는. 만우절 특집 보시면은 아 김종흥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진짜 저렇게 생활했구나. 보통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은 거의 100%, 99%는 다 이렇게 반항합니다. 어? 웅쌤이랑 같이 학교 생활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나도 너랑 학교 생활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진짜로. 정말 재밌게 했거든? 그냥 교사를 그냥 직업으로 가진 게 아니고요. 진짜 가슴으로 교사를 했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잘 압니다. 정말로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직 경력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소개는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혹시나 저랑 수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아시아 사랑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되게 낯설기도 하지만 이걸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자니 좀 두려운데 김종흥이라는 사람이 수업은 어떻게 하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지? 궁금하잖아. 다시 한번 퀘스트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웅플렉스라고 하는 제가 시리즈물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짠! 아니 근데 이렇게 생기지는 않아요. 그게 반전시킨 거예요. 화면을 반전시킨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러일전쟁 편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죠? 2024년 8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해서 쭉 이렇게 시리즈물로 올려요. 올리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어?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다 암기하고 어? 안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재밌어. 얘들아 재밌어요. 지금 여기서 러일전쟁 다뤘죠. 그죠? 또 다른 걸 보면은 속보 중동전쟁 프리뷰 또 너냐 영국? 아 또 영국 너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 영상의 시리즈는 승자 없는 전쟁 1화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다 다뤄놨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다뤄놓은 거예요. 또 볼까요? 아 편전쟁 편했죠. 어이 너 4타 늘렸어? 라고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 내용을 다 시리즈물로 만들어놨거든. 캐스트의 독보적인 이제 브랜드가 됐죠. 웅플릭스 암튼 웅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올려놨는데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과목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 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것 이면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요런 캐스트 중간중간에 보면 제가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우리 동아시아사 친구들 이거 알잖아. 우리 세계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난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동아시아 세계사를 선택하면 어 저 그거 알아요.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치? 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놨으니까 아 한번 이런 내용을 다루는구나 한번 보세요. 물론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딱 교과적인 내용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능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이면에 숨어있는 그래서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리즈로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동아시아사랑세계사 선택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캐스트에 들어오셨으면 선택을 하려고 들어오신 거야? 아니면은 좀 재밌게 생긴 사람 보러 오신 거야? 왜 오신 거예요? 선택하실 거예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친구나 후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거 선택해도 될까? 뭐라고 말을 할래?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보시면은 201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응시 인원을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그 사회탐구 총 9개 과목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2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행 교육과정은 그래요. 근데 과목군이 4개 과목군이 있습니다. 사회 과목군. 사회라는 교육과의 과목군이 4개가 있어요. 일반 사회 과목군에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가 있고요. 윤리 과목군에 이제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이 있고요. 다음 지리 과목군에 한지랑 세지가 있고요. 마지막 역사 과목군에 여기 있는 동사랑 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개 과목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봐봐 자, 2014학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선택자예요. 가장 많은 거 어디야? 생활과 윤리.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사회문화.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아니, 앞자리가 다르잖아. 봐봐. 여긴 10만 단위야. 10만 단위. 16만 명, 14만 명이라고. 우리 역사는 2만 명. 1만 1천 명. 아이고. 그래서 이 9개 과목 중에 가장 선택자가 낮은 것. 가장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경제입니다. 경제 다음으로 낮은 거 뭐야? 동사야. 그 다음 세계사야. 그 다음이 동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낮은 과목군이 동아시아 세계사구나 보시고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정치화법이 동아시아사보다 밑에 있었어요. 근데 치고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2015학년도 수능 선택자를 보니까 잘 봐야 돼. 18만 명으로 사회문화가 원래도 많았는데 4만 명 가까이 늡니다. 생활과 윤리가 원래도 많았는데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늘어요. 다른 과목들은 앞자리가 바뀌어요. 2만 9천에서 3만 4천 6천에서 7천 4만 3천에서 천 단위로 바뀌죠. 3만 7천에서 4만으로 바뀌었죠. 세계지리 2만 9천에서 4만 4천 바뀌었죠. 줄어 줄었네요. 유일한 마이너스 줄었네요. 전부 다 사탐런의 효과를 많이 봤는데 줄었네. 오 늘었다! 200명 한 180명 170명 늘었죠. 와우! 선택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진짜로. 제가 담당하는 과목 자체가 일단 모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작아요. 되게 작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탐런을 해서 이과 친구들이 이제 문과를 왔을 때 선택하기 가장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다른 과목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수월했던 과목으로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사회문이랑 생활교육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보이죠? 증가는 폭이 보이는데 역사 과목은 안 는다는 거야. 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모수가 많은 즉 선택자가 많은 다른 교과가 훨씬 더 여러분 등급 따기 유리하겠니? 아니면 이 선택자가 적은 그러니까 작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모수가 얼마 없는 역사 과목이 훨씬 더 등급 따기 유리하겠니? 선택해봐. 쉽게 답이 안 나오죠.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게 더 불리하겠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동아시아 세계사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방금 봤잖아요. 방금 봤죠? 일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단 이야기를 몇 가지만 꺼내봅시다. 선입결이 굉장히 있죠? 고인물 대잔치예요. 진짜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역덕. 역사 덕후들. 또는 밀덕. 밀리터리 덕후들. 밀리터리가 그냥 군사적인 어떤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쟁사가 또 그렇게 빠삭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역사적인 어떤 전쟁 주요 전쟁에 깊이 있게 봐요. 심지어 저는 역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 덕후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학교든 어떤 학원이든 역사에 되게 몰입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수업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게 있어서 나 몰랐는데 찾아보잖아? 어 진짜 그런 게 있어. 너무 신기해. 중요한 건 고인물들이 무조건 고득점을 받는다는 선입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너무 오버해. 오버페이스가 들어가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거 아닐까라고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학원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러니 고인물대장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인정할게요. 맞습니다.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실제 거기에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는 또는 엄청 집중하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인물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장수생의 텃밭이다. 다른 과목은 안 그래요? 우리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고. 표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약간 선입견 중에 하나이긴 한데 표점이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과목보다 엄청나게 차이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 난이도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표점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이라는 것도 약간 오해가 섞인 선입견이다. 그 선입견을 한번 볼까요? 과목 자체가 주는 선입견이죠. 암기 과목입니다.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 절대적인 공부량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9개 사회탐구 과목 가운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공부량 학습량만 따지면 정치와 법과 세계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동아시아사예요. 그러니 세계사랑 동아시아를 선택하는 순간 국어영어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이쪽으로 쏟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하죠. 그냥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치?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이 선입견 이거는 맞긴 한데 이 절대적인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쌍사를 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사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사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사 교과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겹친다구요. 출제하는 기조가 조금 다를 뿐이지 다루는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가 세계사를 같이 해서 쌍사를 하잖아. 쌍사. 두 개, 역사 과목 두 개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사를 공부할 때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 왜? 동아시아사에서 하거든. 중국사가 보통 네다섯 문제가 나오고 일본사가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여섯 문제 정도는 일단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그걸 퉁칠 수 있는 거야. 공부량이 줄죠. 이렇게 하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근데 그래도 많긴 합니다. 그래도 많은데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다. 이왕 할 거라면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기피하는 이 과목 제가 이제 추천해볼게요. 누가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이 동아시아 세계사를 선택하면 되게 도움이 될까? 알고 있겠지만 그냥 딱 생각해봐. 역사를 재미있어하는 친구들.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맞습니다. 이게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역사 관련된 책을 많이 봤거나 어떤 뭐 박물관을 많이 갔거나 아니면 그건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런 배경 지식이 좀 풍부하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올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죠. 올해 제가 대치러스의 현장에서 수업할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탄런했던 이과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도 모르고 온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는 안 하고 왔거든. 근데 이번에 수능 볼 때 다 잘 봤어. 진짜로. 제가 엊그제 라이브 했거든요. 라이브 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하나 틀리거나 거의 다 맞았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하면 된다고요. 일단 그 얘기 또 해줄게. 어쨌든 흥미를 가지고 있다. 재미있게 공부할 만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호기심이 있다. 그러면 선택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암기력이 좀 뛰어나거나 상상력이 풍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이과에서 만약에 문과로 오는 사탑 런칭구 중에 암기력이 뛰어나다. 아니면 원래 나는 문과인데 암기력이 좀 뛰어나서 과목 간의 어떤 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난 암기력이 뛰어나. 그러면 선택해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적으로 외워야 되는 암기량이 엄청 많습니다. 당연하지. 서양 사볼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아우스티누스, 아우스투스, 다른 거야. 뭐 옥타비야, 누스. 되게 많잖아요. 이름이 엄청 낯설지. 아니,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그 반복학습 속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암기력이 뛰어나요? 역사과목 한번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가능성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서 단순 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과목은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과목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전쟁 얘기라거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라거나 그러면 머릿속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엄청 빽빽하게 막 판서해 주잖아요. 요즘은 안 하지만 저 어릴 땐 그랬거든요. 판서를 엄청 빽빽하게 하셔. 저는 그걸 받아 적는다고 되게 바빴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걔가 공부를 훨씬 잘해. 물어봤어. 실제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그 친구는 그래요. 그냥 찰칵 찍으면 된대. 이런 얘기 들어봤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지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찰칵 그게 여기 있었고 그게 여기 있었고 이런 걸 한다며 역사 과목이 그렇게 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뭔가 사상적인 걸 연구하는 게 아니야. 역사 과목은 과거에 일어난 팩트 사실 그 자체를 외우는 건데 시간의 흐름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으로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막 설명합니다. 그냥 설명하겠네. 우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설명을 해. 그럼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미지화 시키면 훨씬 더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정리하면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배경 지식이 많거나 암기를 잘하거나 또는 암기력 플러스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럼 한 번쯤 도전해봐도 괜찮은 과목입니다. 물론 인생 한 번이라서 한 번쯤 도전이란 말이 굉장히 모험적일 수도 있고요. 되게 좀 무례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한 번 생각해보시고 다음 제가 장점을 좀 말씀드려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장점 이겁니다. 일단 정직하고요. 재밌어요. 정직한 과목은 재밌는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4개 과목군 가운데 얘들아 사회타고 4개 과목군 가운데 일반사회 윤리 지리 역사 그 중에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이 4개 과목군 중에 제일 많은 건 뭡니까? 역사입니다. 왜요? 재밌으니까요. 다른 사상이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 시청률이 잘 나올까? 물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EBS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만 시청률이 잘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 있고 도서 판매량 같은 거 잘 보면 역사 관련된 게 제일 많아. 왜? 재밌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선입견 가지고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만 들어보자.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요. 다음 정직해요. 왜? 아까 얘기했죠? 팩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과목이야. 어? 알면 맞고요. 모르면 틀립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머릿속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팩트를 알아? 그럼 맞출 수 있어. 몰라? 그럼 틀려. 말장난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최근 그래서 이번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봤던 9월달 평가원 모임에서 마찬가지고 요 근래에 나오는 출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출제 경향 자체는 글밥이 많습니다. 글밥이 뭐야? 읽었을 때 한 번 읽고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 번 생각하게끔 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말장난이랑은 다른 의미예요. 내가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지리적인 개념을 자꾸 물어보거든. 역사와 지리를 자꾸 결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리적인 어떤 지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한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장난이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역사 배경 지식을 활용하게끔 버퍼링을 주는 거죠. 한 번 보고 바로 푸는 그런 트렌드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 번 버퍼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료가 나와요. 생각 어? 다시 읽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 경향성은 그러는데 말장난은 없다고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립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요. 응? 되게 깁니다.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나 이번 겨울방학 때 무슨 과목 하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뭘 해야지 이제 충분히 따라가고 다져나갈 수 있는데 뭘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걸 볼 거거든.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선배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또는 수험생활을 좀 오래한 친구들이나 누가 있으면 한 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생각보다 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수능 직전이 되잖아?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원래 본인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 다만 절대적인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1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칠 때가 되게 많거든. 중간중간 분명히 슬럼프가 와요. 그때 저랑 같이 수업했던 동아시아 세계사 이제 현장 대치러 쓸 친구들은 제가 매주 보잖아. 매주 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동세사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진짜입니다.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유튜브 못 보잖아요. 캐스트만 주구장창 보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해. 수학 문제 풀다가 제가 수포제에서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수학하다가 찢어버리고 싶고 부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 저만 그래요. 전 그랬거든요. 그럴 때 아 나 안 해.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아 그리고 동사 보는 거야. 세계사 보는 거야. 왜? 재밌으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생각보다 장기전이고요.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통해서 힐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개탄이 아닙니다. 반짝 나 지금 할 수 있어. 이야 꺼지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은은하게 계속해서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숲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과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내가 다른 과목 선택지가 많은 과목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고민해야 돼. 그러다가 6평 끝나고 동아시아 세계사로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과목을 바꾸지 않으려면 아예 애초에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신중하시고요. 내가 잘 모르겠어. 선생님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동아시아 세계사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해설 강의를 보세요. 해설 강의를 보면 아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해설할 때 이런 걸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저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와 이건 내가 못하겠다. 어 이거 재밌겠는데? 분명히 감이 올 겁니다. 과목별로 찍먹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세 과목이 있다.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할 거야. 세 개 다 한번 찍먹해봐. 해설 강의 가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아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찍먹해서 딱 보면 느낌이 옵니다. 어 나 이거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동세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번개탄처럼 으쌰 했다가 쭉 사그러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재미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정신적 건강을 되게 많이 도와줄 거예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사회탐구가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중간에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까지 해오는 게 있는데 바꾸면 뭘로 바꾸지? 지금 한다고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해. 진짜야. 그러니 이 캐스트를 여기 지금 끝까지 보셨다면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라고 제가 강요하진 않을게요. 다만 후보지에 있다면 해설 강의 정도는 한번 찍먹해보세요. 올해 구평 해설 강의 정도는 여러분의 보험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파이널 강좌가 내려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담은 강좌는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의 힘이 아니었으면 제가 되게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녹여가지고 많이 많이 전달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넘치는 긍정의 힘과 함께 동아시아 세계사 선택하면 어떠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선택하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